자 계속해서 종목상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종목 안남은것 같네요. cj cgb 자 이것은 6만천원 일단 수익중이구요. 자 언제쯤 들어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교적 지금 후반대 수익나는 종목들은 매수 포인트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올봉상으로도 보면 급등 이후에 급락 그리고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 음 단기적으로는 지금 추세가 약간 훼손되고 있고 자 쉽게 말씀드리면 8만 이상 어 8만 5천원 때까지 더 강하게 갔어야 되고 밀릴때 팔만 안깨고 내려왔었어야 안깼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 음봉이 좀 별로 안좋은 모양입니다. 일단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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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시죠? 여기 위에서 놀아야 가장 좋습니다. 아까 추세대랑 비슷하죠? 자 그러면 짧은 추세선들 일단 지우구요. 헷갈리실 테니까 이런 추세로 가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추세대를 그리면서 움직이거든요. 이런식으로 그리고 여기를 확인한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추세선 강의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끌 수도 있는데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고점 부위 가니까 밀리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일부러 맞추려고 한거 아니죠? 여기를 기준으로 나란하게 여기 여기 고점들 딱 이런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세선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쓸데없이 왜 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쓸데없는 거 아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올라갈 때 여기 인근 돌파하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상승 추세선이지 않습니까? 자 이건 잠깐 삐져나와서는 다시 잽싸기 반등.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 기준으로는 이렇게 쭉 끄니까 마지노선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세대로 움직이면 자 이렇게 돌파해내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나란한 각도로 자 여기서 나란한 각도로 한 이정도의 간격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원래 아이고 이해 없어졌네. 한 요정도. 그러면 이 주가가 이건 프린트 스크린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럼 어떻게 갔어야 하는가 하면요. 자 이렇게 돌파하는 거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줘야 가장 좋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렇게 가지 못하고 그렇게 가지 못하고 여기 안으로 회귀했습니다. 자 그럼 회귀한 것까진 좋다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추세선 상단에 가면 밀리게 돼 있습니다. 저항입니다. 저항 자 여기 라인들 다 저항입니다. 저항 라인들 다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다음에 가더라도 제가 8만원 이상 가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도 저는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꺾기 전에도 그리고 여기 저항선하고 다 매치 되지 않습니까? 그쵸? 미리 꺼놨던 옆쪽에 있던 아까 저항대와 이 추세선 상단이 이렇게 겹치죠. 이렇게 뚫고 가기 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만 뚫고 가기 더 어렵다. 자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지지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깨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비교적 지지하면서 올라갔죠. 여기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확 깼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등해도 여기서 밀릴 가능성 높다. 이렇게 이렇게 빌빌 하다가 확 뚫고 올라가도 올라가지 여기 단기간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 7만 2500원 때 그래서 내일 상황 보시고 적당하게 차익 실현하셔라 만약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7만 2000원 정도에 매도 하시는게 좋겠다. 차익 실현 하시는게 좋겠다. 수익 중이니까요. 만약에 깨지면 이 라인 깨지면 6만 6000원 깨지면 그것도 차익 실현 그래서 오늘 은봉이 제법 컸기 때문에 물론 당연하겠습니다만 내일 만약에 추가로 하락하면 그건 그냥 차익 실현하고 나오십시오. 추세가 깨졌습니다. 단기적으로 자 이해 되셨으면 이번에는 2번 눌러 주십시오. 지금 몇개월 동안은 모두 수익 낳는 종목들입니다. 8만 5000원 목표가 미련 못 버려서 8만원대 매도타이밍 놓친 듯 합니다. 예 그렇죠. 자 왜 8만원에 팔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앞전에 엄청난 저항대가 있다. 그래서 8만원대 쉽게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 그리고 이 손 깨지 말아야 했었는데 깼다. 그러면 더더욱 가기 힘들다. 반등 놓아도 7만 2000원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 하시고 만약 밑으로 깨면 6만 5000원 정도 깨면 그것도 차익 실현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랜시간동안 같이 종목 상담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의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저는 솔직히 아무 타격이 없습니다. 저는 해외선물 크루드 오일을 매매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든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고 선물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또 주위의 지인에 한해서입니다만 주위의 지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의 매매 타이밍들을 제가 조언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분들은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매매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법적인 책임은 없겠습니다만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마트 사셨다 하셨으니 이것도 그럼 마지막으로 전략을 드리자면 자 만약에 내일 깨져도 저는 추가매수 여기 인근 267,000원 인근 여기는 추가매수 또 시도할 거거든요. 지금 1차분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내일 장이 좋을 거니까 대본 반등할 거 같은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시그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을 같이 말씀드린 설명 내용을 이해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제 자 이것이 보시면 단기 박스권인데 이렇게 단기 박스권인데 이것을 돌파를 해야 좋다 그랬는데 엄청난 어 양봉으로 엄청난 거래를 이전의 거래보다 몇 배가 떴습니까 한 3배 이상 뜨면서 장대 양봉을 시현하면서 돌파를 했다. 그러면 여기 인근은 지켜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20일에 지지 그 밑에 또 60일을 바치고 있고 정배열이죠. 완전 정배열. 시장이 흔들려도 그냥 무난하게 지금 조정 중이고 그래서 오늘도 잘 상승중으로 가고 잘 버티다가 결국은 밀렸습니다만 아마 내일 어 수익날 확률 높겠다 보고요. 어 노창희님께서도 28만원 정도에 아마 2회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수익날 확률 상당히 있다. 30만원 정도 목표치 보고 있다. 자 이것도 목표치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25만원 정도 라인 아니니까 그리고 25만원에서 짧게는 이 박스권이니까 32,000원 정도 라인이죠. 자 이것은 박스권을 돌파했으니까 박스권 자 32,000원 생각하면 32,000원이면 어 31만 한 6,000원이잖아요. 31,000원 이것도 딱 고점하고 딱 매치해야 됩니다. 그죠. 자 계산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32,000원 차이 맞고 32,000원 차이 맞고 여기 자 여기서 32,000원 다하면 어 31만 6,000원 31만 1,000원 자 여기 목표치 맞습니다. 이렇게 자 목표치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아무 때나 목표치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아니거든요. 자 어떻게 뭐 신빙성 있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랐으니 같은 폭으로 이렇게 오른다. 아까는 추세대로 하되 이건 추세대로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까지 긴 시간이 남았고 단기간적으로 앞 이렇게 지금 이건 박스권 돌파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럼 이 박스권만큼 같이 목표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31만원권 올라가게 되면 자 차익실현 하시고 만약에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뚫고 가면 차익실현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인근에서 목표치에서 흔들린 거 확인하면 확인 차익실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 나오면 계속 그건 아직까지 며칠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다음주에 구정이 끼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는 구정전에는 아마 정리할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구정휴일 때 제가 날짜가 어떻게 끼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은 어떻습니다만 며칠이 아마 그레이라고 끼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틀 정도 끼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아마 구정전에는 끊고 갈 생각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자 그래서 뭐 이마트도 견주하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도 아마 내일 반드시 돈 올 겁니다. 여기 75,000원 정도 정도권 오면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한국금융지주는 오늘 뭐 얼마 들어오진 않았지만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더라구요 들어왔네요. 그죠 이마트는 매도세가 조금 있더라구요 매도세 있으나 기관이 그래도 좀 사주고 있다 그래서 크게 뭐 우려할 건 없을 것 같다 자 내일 만약에 이마트도 날아가면 닥터케이는 또 자랑 좀 하죠 보셨습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닥터케이가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죠 이런 말씀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하면 욕먹을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 좀 환기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매매 타이밍 좀 잘 잡아라 매도 타이밍 좀 잘 잡아라 이렇게 환기를 드리는 건데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아니면 뭐 자랑하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숨은 뜻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제 방송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예 3분할 매수하셨다 하셨네요 내일 딱 뜨면 벌써 장중에 그러니까 292,0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한 3,4% 수익이었지 않습니까 자 노창희 님은 그러니까 제가 리딩하는 대로 그러니까 물론 제가 리딩하는 대로 그걸 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딱 올라가는 거 확인 딱 마이너스였는데 못 사거든요 사람들이 잘 근데 분봉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 분봉으로 딱 체크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분봉으로 딱 체크하면서 아 이거 반등 가능해 보이네 그러면 딱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막판에 다시 밀릴 때 분할 매수 장 초반에 하고 예 잘 하셨네요 잘 하셨고 근데 오늘 오늘 같은 장막판에는 분할 매수는 좀 그렇죠 마지막에 왜냐하면 워낙 빠지니까 사실 조금 공격적으로 하는 건 좀 그랬거든요 물론 산분할이 전체 금액이 아니니까 전체 자금의 산분할이 아니니까 뭐 괜찮겠습니다만 일단 내일 아마 수익날 확률 좀 높을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미국장 한 분만 더 체크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지금 차트에는 어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모바일로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키움에서 왜 이렇게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야간시장 우리나라 선물시장 4.4포인트 상승하면서 1.44% 상승 중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 미국의 나스닥 선물은 음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 0.76% 상승 중이고요 다우 선물은 플러스 1.45% 상승 중입니다 자 그러면 옵션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푸드옵션 박살이 났겠죠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옵션 등가격 마이너스 66% 하락 중이고 콜옵션 플러스 115% 할인 상승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페인팅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측을 한게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간 크게 오버나이트 한 분 있을 겁니다 푸트 그게 오버나이트 할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내일 아침이 뜰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노창희님 오늘 고스피 고스닥 보고 내일 상승하겠다고 예상이 들면 1번 하락할 것 같다고 생각되면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하락할 거라고 100% 보이죠 그죠 근데 미국장은 왜 메롱하면서 오르죠 그리고 옵션 시세는 푸드옵션 절반 반토막 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은 다불이 났습니다 밤사이에 오버나이트 했던 분들 어 물론 야간에 지켜보고 있겠죠 손전했으면 다행인데 미련 못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차트가 너무나 너무나 하락이네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락이네요 큰일 났네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미련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 미국이 올라도 어 우리나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도 봐 어 개업 상승해서 오늘도 이렇게 밀렸는데 자기 좋은 쪽으로 유리한 대로 막 상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개바락 잠깐 놓으면 그때 털고 나오지 뭐 만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거야 제가 실제로 옵션으로 매덕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심정인지를 잘 압니다 옵션으로 매덕하면 상당히 미친놈에 가깝거든요 개인이 왜 그런가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밤사이에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그리고 밤사이에 따불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 이 말씀만 하나 드리고 말죠 마무리하죠 4천만원으로 어 3시간 만에 1억 2천원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 하루 이틀만 그 돈 다 없어졌습니다 자 4천만원으로 풋을 때렸는데 풋은 이렇게 선물옵션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하락 방향으로 배팅하는 겁니다 제대로 잡았죠 이런 날이죠 그래서 4천만원 딱 때렸는데 자 여기 인근에서 분봉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죠 분봉을 보고 매매하니깐요 자 이거 캡처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보다 아마 어 코스닥이 좀 더 비슷할 것 같아요 똑같은데 뭐 똑같네요 자 그때 상황이 자 이거 별 필요 없는 내용인 것 같죠 들어 놓으시면 다 나중에 도움 됩니다 자 이거하고 좀 다르긴 하나 하여튼 그냥 때렸습니다 풋으로 하방으로 죽는다 오늘 그래서 매도 때렸습니다 풋 매도가 아니죠 풋 풋옵션 풋옵션은 하락하면 수익 나거든요 4천이 여기서 8천 됐습니다 따블를 났죠 그래서 매도 반등하되요 다시 풋 매수 8천 장 종료 장 종료 이렇게 됐거든요 장 종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야간 시장이 지금 야간 시장이 몇 시에 계시하는지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저는 해외 선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났어요 아싸 사자말자 몇 시간 만에 지금 어 따블를 났어 지금 4천에서 8천이니까 따블를 났잖아요 자 실제로 하루에 따블를 나는거 뭐 우습게 나거든요 엊그저께 야간장에서 8배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장 딱 시작하니까 얼마가 된 줄 압니까 야간장 딱 시작하니까 1억 2천 딱 야간장 딱 시작하니까 3시간 차이 3시간 차이 6시인가 뭐 이 정도 시작할거에요 아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원하겠습니다 야간장 시작 야간장 시작하니까 1억 2천 그러면 하루만에 4천에서 1억 2천 된거 아닙니까 그때가 모양이 어땠냐면요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잊을 수 없는 날이거든요 자 시장이 이렇게 2평선 이렇게 되어있구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구요 여기서 엄봉 떨어지는 첫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엄봉 그러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아까 봤지 않습니까 어 이거 엄봉 떨어지는 첫날 2평선에 두드려 맞고 밑으로 또 빠질 수 있겠네 충분히 빠질 수 있죠 빠진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뭐 요렇게 됐던가 아마 그래됐을 겁니다 그러면 안팔고 버텼거든요 그 다음날 한번 이렇게 양봉으로 들어 올립니다 자 이거 1억 2천 이제 서서히 까지 시작합니다 한 6천인가 아마 이렇게 그래됐을 거에요 미련 못 버리고 계속 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던지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게 1억 2천 더 넘어가면 더 넘어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에 대박 안 주고 이렇게 죽여가면서 갑니다 사람 괴롭히거든요 던져라고 그냥 그냥 이렇게 물론 그런 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 그렇게 안하구요 여기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여기서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틀고 나오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거든요 다 이런 거 다 페인팅입니다 페인팅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렇게 안하면 옵션의 프리미엄이 축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옵션 그게 안 나올 거 같은데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일이 옵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은 프리미엄이 빠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옵션 강의 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옵션의 프리미엄들 다 빼먹기 위해서 흔들흔들 걸리게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들 때문에 오늘도 상당히 등락도 있었다 판단 되고요 자 내일 옵션 만기일이니까 춤을 좀 추겠네요 더군다나 미국까지 오늘 상승을 했으니까 자 시간이 1시 30분이 넘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열정을 가지고 방송을 참여하시는 만큼 저도 열정적으로 응대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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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練 upbeat 속장 고장 고장 화 Bana 가 유